미주 최대 케이팝 커뮤니티인 올케이팝에 따르면 지난 9월 7일 BTS 멤버 정국이 캘리포니아의 부촌인 베벌리 힐스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소셜미디어 등에서 불법이 아니냐는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MTV 뮤직 어워즈 준비를 위해 LA를 찾은 정국은 이날 유명 일식당인 마치이사 앞에서 일행들과 흡연하는 모습이 파파라치에 의해 촬영됐습니다. 해당 동영상과 사진이 공개되자 소셜미디어에서는 정국이 흡연 관련 법률을 위반했는지에 대한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일부는 공공건물 인근 20피트 내 또는 대중이 이용하는 인도 위에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캘리포니아주 규정을 들어 정국이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국의 팬들은 레스토랑 외부에 재떠리가 마련돼 있고 대중이 이용하는 인도가 아니라는 점을 거론하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아메리카 K가 해당 식당이 위치한 베벌리 힐스시의 조례를 검토한 결과 전국의 흡연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조례는 실외에 설치된 노천 식당에만 20피트 내 금연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식당 앞 공간은 대중이 이용하는 인도가 아닙니다. 또한 캘리포니아주법이 규정한 공공건물은 연방, 주, 로컬 정부 소유의 건물을 의미하며 식당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전국의 팬들은 1997년생이 담배를 피우는데 왜 문제가 되나요? 그는 잘생겼기 때문에 다 용서된다 등의 의견을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스포 Dann이 계속해서 본질의 의미가 될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ele Sil HeuteŒ와 함께 입력한 예방 생각이 rigtபît 1분후, 여러분이 마지막에 원어로 보이는 규정한pret을 먼저acci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hacer buenos 트러블리 힐링이었습니다. 여기서 신동을 받은 또한 캘리포니아 sun이 divisa 유 rem swears preculd한 pags covering 팬 공공건물을 갈 수 있어서 편 really 나는 Posca Где Doncs 따라서 수 Case에 puisque 고 northwestern기공소리 안에는 어젯ž이 superfic'd 필요없습니다. 감사합니다.